정치가 뭔데? 움직이는 겁니다. 유권자들을.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. 저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삼선 서울시장에 도전하고자 합니다.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. 영원히 이벤트 안 주셨더라. 우리가 뭐 선거 하루 이틀 합니까? 실거 미리 만들어놔. 모든 사람들이 다 믿게끔 만드는 게 그게 바로 선거에요. 이 정치는 말이에요. 기본적으로 외미를 빚어놨어요. 오늘 한국 선거 있단 식이에요? 선거는 똥물에서 진주 꺼내는 거야. 손에 똥 안 묻히고 진주를 꺼낼 수 있겠어? 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래요.